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소리로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높다. 너무 낮아서 할게. 목이 확 심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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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갈피 상나무에가 연걸렸네 오갈피 상나무에가 연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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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매직 바꿔야 돼 그러면 연걸렸네 이상하게 돼 오갈피 상나무에가 연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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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암 흘리고 시작 오갈피 상나무에가 연걸렸네 삼청동 삼자들어라 삼청동 삼청동 생각하기를 하루도 열백 번이나 하루도 열백 번이나 열백 번이나 열백 번이나 생각하는군니 생각하는군니 그대 능은 그대 능은 나를 생각한 줄을 나를 생각한 줄을 알 수가 없구나 해 알 수가 없구나 해 알 수가 없구나 해 알 수가 없구나 해 빨리 하더라도 그 놈은 마무리하고 나는 그대를 거기를 예쁘게 얌체같이 예쁜 여자들이 그렇게 나는 그대를 나는 그대를 생각하기를 생각하기를 하루도 열백 번이나 하루도 열백 번이나 나 생각하는군니 생각하는군니 그대 능은 그대 능은 나를 생각한 줄을 나를 생각한 줄을 알 수가 없구나 해 알 수가 없구나 해 알 수가 없구나 해 나는 그대를 나는 그대를 생각하기를 하루도 열백 번이나 생각하는군니 하루도 열백 번이나 생각하는군니 그대 능은 그대 능은 나를 생각한 줄을 그대 능은 나를 생각한 줄을 알 수가 없구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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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대를 생각하기를 이럴 하루도 열백 번이나 생각보는지 그대 누군다를 생각한 줄을 그대 누군다를 생각한 줄을 알 수가 없구나 해 알 수가 없구나 해 같이 붙여서 시작 나는 그대를 생각한 그 길은 하루도 열백 번이나 생각보는지 그대 누군다를 생각한 줄을 알 수가 없구나 해 처음부터 붙여서 좀 더 볼게요 시작 그 길은 하루에 그대 누군다를 생각해 그 길은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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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걸렸구나 연이 피에 걸려 구갈피 상나무 해가 연 걸렸네 삼촌동 상자등을 하여 달려줄 건 나의 나는 그댈 생각한 거기를 하루로 열빛뿐이 나 생각하는 일 그대는 나를 생각한 줄을 다 알 수가 없구나 해 이것은 혼자서 해볼 수 있을까? 나는 그대를 한번 해볼게 나는 그대는 만한 짐한테 하려고? 만한 짐한테 하려고? 열 백 번이나 생각하는 이 이건 내일 아침에 발장이 달라지거든요 과연 그럴까? 우리 송강쌤이 한번 해보자 자자 독창으로 청을 아까 그 청 봐도 조금 내리는 게 낫겠는데 나는 그대를 시작 나는 그대를 생각한 거기를 하루로 그도 열빛뿐이 나 생각하는 리 그대는 나를 생각한 줄을 다 알 수가 없구나 해 자 우리 정다연 자 우리 정다연 다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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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대의 누군다를 생각한 줄을 다 알 수가 없구나 해 우리 유정님 유정님 우리는 못 오고 다음 주에 둘이 합창을 다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번 해갖고 계속 불러야 돼요 우리가 계속 불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끄네 자 처음부터 어 시작 다음 주에 연 걸렸구나 여인이 걸려 우갈피 상나무에가 연 걸렸네 삼총동 남자들아 연 달려줄 건 나의 나는 그대를 생각하던 길은 하루도 열배뻔인다 생각은 없니 그대 능은 나와들 생각 건 줄을 다 할 수가 없구나 왔다 오늘은 우리 구르모님께서 공수배를 하셨습니다 봉수 배 수고받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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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úmeros